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스 투어가 루마니아에서의 첫 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두 번째로 파리로 넘어갔거든요. 파리에서는 래피드랑 블리치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몇 명 선수들이 일단 출전하는 선수도 있고 일단 좀 바뀐 선수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네폼리아치죠. 이안 네폼리아치가 지난 캔디데이트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해 11월에 세계 챔피언 칼슨과 세계 챔피언전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칼슨 또는 네폼리아치가 출전해서 경기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력이 어땠는지 칼슨과 붙었을 때 어떨지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뉴스거리가 되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 네폼리아치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상대하는 선수는 아르메니아의 레본 아로니안 선수고요. 경기는 래피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폼리아치가 100으로 경기를 하고요. 레본 아로니안이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는 C4로 올라갔고요. 잉글리시 오프닝에서 일단은 G3를 하면서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할 준비를 해요. 흑은 E6 하면서 D5로 퀸스겜비 거절 형태의 폰 구조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네오 카탈란이라고 하는 오프닝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카탈란 오프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퀸스겜비 거절 이런 폰 구조에서 100이 G3하면서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은 D4가 없이 C4로만 시작이 됐고 100이 긴 대각선에 비숍을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이 지금 중앙을 잡지 않고선 그냥 이 대각선을 살려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숍 전개됐고요. 흑은 빠르게 폰을 잡습니다. 지금 중앙 폰으로 상대의 사이드 폰을 잡게 된 건데 지금 이거는 100이 지금 중앙을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중앙을 좀 확장을 하려는 의도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흑이 이 폰을 잡았고 100은 이 폰을 회수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100이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흑의 지금 D5 폰을 어떻게 보면은 끌어들였으니까 100이 긴 대각선에서 비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100이 좀 얻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흑이 좀 중앙을 잡아가면서 경기를 풀어갈 겁니다. 자 100은 퀸을 이용해가지고 체크 한번 걸고요. 폰을 회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흑이 C5로 이제 중앙을 잡죠. 그러니까 100의 폰이 지금 D4에 없다는 걸 이제 좀 10분 활용을 하는 건데 100의 폰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전진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폰이 이제 잡혔을 테니까. 근데 여기 없으니까 지금 C5로 오히려 흑이 조금 더 이제 중앙 점유율을 가져간 거고 사실 여기서 이제 폰을 잡으면서 이 비숍 대각선을 열어준 이유도 이렇게 전개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조금 더 중앙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이트가 와가지고 이 대각선을 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인데 이제 흑이 비숍을 이제 D7으로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지금 긴 대각선에 비숍이 있으니까 이제 또 많이 활용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특히 카탈란에서 그러니까 100의 폰이 이제 D4에 있는 상황에서 비숍을 C6칸에 배치해가지고 이 비숍 교환을 어떻게 보면 좀 강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이트가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비숍 교환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100의 뭐 캐슬링 하고 나서 나이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비숍 교환을 만들면서 이제 흑이 상대의 그 이제 주 전략 메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숍을 상세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비숍이 이제 폰의 앞을 막기 때문에 이제 중앙을 잡는 플레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로니아 선수가 조금 이제 양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양보라기보다 이제 선택인 거죠. 곧장 비숍을 전개해가지고 이제 상대 비숍과 교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제 C5으로 이제 중앙을 조금 더 가져갈 것이냐 근데 둘 중에서 일단 아로니아는 이제 후자를 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0 입장에서는 이걸 내주면 안 되겠죠. 비숍이 C6에 배치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곧장 나이트가 이동해서 비숍을 때립니다. 이런 비숍이 배치되더라도 비숍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나이트와 비숍이 교환이 될 거예요. 자 이러면은 100은 이 비숍의 대각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를 압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퀸이 이동했고 100은 B3이면서 다른 비숍까지도 일단 긴대각선에 배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숍을 활용한 지금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자 나이트가 나오니까 지금 나이트가 공격받았죠. 자 100은 나이트로 비숍을 잡습니다. 자 나이트를 잡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흑이 비숍으로 되잡고 나서 이렇게 되면 비숍 교환이 거의 강제죠. 캐슬링을 한다 그러면 흑이 먼저 잡을 거고요. 자 100이 먼저 잡아도 이제 퀸으로 잡으면서 이제 더블 폰도 아니게 일단은 흑이 폰 구조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트로 이제 비숍을 잡으면서 자신의 일단 전략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비숍이 전개되고 100은 캐슬링 마무리했고요. 자 흑은 룩부터 CA 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 대각선에 대한 압박 일단은 룩을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긴 또 상대 퀸이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움직였을 때 뒤에서 이제 폰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움직임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룩 배치되고 흑도 캐슬링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프닝 단계가 끝났고 이제 미들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둘의 그 백과 흑의 차이점을 보면은 백은 이제 비숍을 가지고 경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숍의 긴 대각선을 활용해서 상대를 공격하겠다. 지금 D4를 넣지 않은 이유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두운 색 비숍의 대각선이 좀 막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최대한 폰들을 일단 그대로 둔 상태로 일단은 비숍을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가겠다. 자 그 의도고 그리고 흑은 지금 중앙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의 D4를 지금 좀 차단하는 형태로 일단 막아서고 있고 게다가 지금 나이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트가 두 개인데 얘들이 지금 중앙을 잘 컨트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한테 비숍장이 있다 그래도 지금 이 나이트가 뭐 그러니까 불리하냐 나이트가 더 열쇠에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불균형이 있지만 좀 팽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백은 나이트 전개하면서 일단 경기 풀어갑니다. 자 A6하고 이제 B5 준비하죠. 자 흑은 자신이 우위에 있는 지금 퀸사이드 쪽 확장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B5로 밀게 되면은 이제 퀸 쫓아내고 그 다음 뭐 C4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자 룩이 배치됐고요. B5 밀고 나오니까 자 퀸이 저 멀리로 도망을 가죠. 자 이러면은 이제 백이 경기를 풀기 위해선 결국 이제 브레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앙에서 받아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B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B숍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B숍이 이제 활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지션이 최대한 열려야 되는데 포지션이 열린다는 말은 이제 폰을 교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D폰과 이 상대 C폰 이렇게만 교환되더라도 이제 룩의 길들도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B숍에 대가서 열리니까 이건 백이 훨씬 좋은 게임이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흑의 여기 컨트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D4가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이 이걸 만들기까지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D3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이 되돌아가는데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일단 D4를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퀸이 있게 되면은 이제 D4를 만들기까지 이제 E3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퀸이 여기서 좀 어떻게 상대의 공격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B쪽으로 빼는 거예요. 빼두고 그 다음에 E3 올리고 퀸까지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룩과 퀸을 마주보게 두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니까 자 퀸까지 뒤로 빼서 모든 준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D4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나이트가 와서 폰 공격하니까 나이트 쫓아버리고 교환하고 나서 이제 백이 D4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 C폰과 D폰이 교환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백의 비숍들이 좀 활약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흑한텔 선택인데 그러니까 아로니안 선수가 이거를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상대가 교환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잡거나 잡히게 두는 거 거의 둘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교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옵션이 있긴 했거든요. 이렇게 밀고 가게 되면은 이제 잡았을 때 흑이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3대 2였는데 지금은 2대 1을 만들었죠. 결국 여기서 이제 통과한 폰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제 C파일에서 이제 퀸사이드 싸움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대가로 이제 백이 중앙에서의 점유율을 좀 갖게 되죠. 이러면 이제 E폰과 D폰이 전진하면서 이 비숍의 대각선과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불균형이 또 생겨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폰을 전진할 수 있는 옵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나이트를 빼면서 상대와 폰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 룩을 교환하고 나서 지금 퀸으로 잡을 수는 없거든요. 퀸으로 잡으면서 이제 뭔가 그 C파일을 차지를 하고 싶을 텐데 문제는 룩한테 이제 스퀘어에 당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퀸으로 이제 룩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피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상대 룩 비숍을 잡고 퀸을 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비숍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네포미아지가 자신의 이제 비숍의 그 강력함을 이용을 하죠. 어떻게 경계가 들어가냐면 자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아요. 지금 상대 킹사이드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잡아주고 있는 이제 비숍을 상대 나이트와 교환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상대한테 더블폰이 생기거든요. 근데 더블폰 뿐만 아니라 지금 HR에 고립된 폰까지 생겨요. 이거를 바로 퀸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 킹사이드 이제 수비를 좀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비숍이 굉장히 좋은 비숍이라 좀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 나이트를 잡으면서 이제 폰 구조를 망가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킹사이드 공격을 이어간 거죠. 지금 곧장 H6 폰이 이제 위협에 당했고 게다가 백이 D파일에서 침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비숍이 이 밝은색 대각선까지 잡아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로니안 선수의 선택은 자 비숍으로 A3 폰을 잡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낸 건데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백의 공격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일곱 번째 들어와가지고 이제 F7 노리는 거는 이제 룩으로 가서 수배해주면 되고요. 자 비숍이어서 밝은색 대각선 공격하는 거는 그냥 폰 밀어가지고 막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H6 폰을 내준다고 해도 퀸 하나만으로 공격은 안 되고 룩도 막혔고 비숍도 막히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이쪽 퀸 사이드에서 폰 잡아내고 이쪽에서 카운터 플레이로 충분히 경계가 되겠다. 왜냐하면 백이 이제 다른 공격 옵션을 데려오려면 이제 H폰이 전진해야 될 텐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잡고 나서 올라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퀸까지 또 한번 움직여줘야 될 테고요. 자 그러니까 아로니안이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준비를 한 건데 자 여기서 내 폼리아치가 공격에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자 룩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크하고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으니까 룩으로 수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제고요. 자 비숍으로 가니까 이거를 일단 폰으로 수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흑이 뭐 A5 이런 식으로 그냥 밀게 되면 백이 곧장 승리할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비숍이 G6로 들어오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비숍을 잡게 되면은 체크 한번 당하고 체크메이트로 끝나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걸 잡지 않는다 그러면 일로 올라가서 이제 다른 쪽에서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숍을 허용할 수 없고 결국 이제 F5로 막아야 되는데 자 비숍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 폼리아치의 선택은 퀸으로 폰을 잡아요. 자 이건 지금 비숍 하나를 내주겠다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백의 공격들이 다 막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비숍이 잡혔을 때 어 이거는 백이 이렇게 그냥 무한 체크하면서 그냥 무승부로 만들려나? 자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사실 내 폼리아치의 의도는 이기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비숍을 내주고선 지금 승리를 할 어 그 방법을 지금 찾아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정말 좀 되게 놀라운 수였거든요. 자 어떤 수냐면 자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퀸 하나만으로 상대 킹의 움직임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김을 하나 뭐 폰이라도 하나 올라와 있으면은 이거는 고장 백이 뭔가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폰이 올라가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이제 룩이 와줘야 되는데 룩이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루트들이 전부 막혔습니다. 여기 지금 폰들한테 맡겼고 그리고 여기는 D5 칸이 상대 폰한테 잡혔죠. 자 근데 여기서 내 폼리아치는 룩을 D5를 이용해서 킹세이드로 전환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틈색길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틈색길이 있는데 자 폰한테 룩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잡히게 되면은 백이 상대의 퀸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핀에 걸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을 만드니까 이거는 이제 흑이 양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퀸으로 먼저 상대 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폰 하나를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룩이 오더라도 희생하면 되고 지금 퀸에 대한 공격이 있으니까 백도 지금 뭐 룩을 자유롭게 쓸 수는 없고요. 자 퀸이 잡히고 나니까 이렇게 룩이 잡히면서 결국 이제 비좁은 룩 대 퀸 싸움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퀸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가장 큰 요소로 상대 킹의 안전이 지금 굉장히 노출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대 킹에 대한 체크를 넣으면서 백이 계속 이득을 취할 거예요. 첫 번째로 체크 한번 넣으면서 이제 폰 잡고요. 그러니까 이게 킹이 노출되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 G7 칸에 폰이란 하나 있었으면은 흑이 다음 수에 이제 룩으로 뭐 폰 수비한다거나 게다가 얘는 통과한 폰이죠. 자 수비하고 또 룩은 비숍으로 수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킹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절대 안 되죠. 자 체크 한번 당하면서 이제 폰 하나 잡히고요. 다시 한번 체크 걸고 나서 자 비숍의 움직임을 막습니다. 다음 주에 퀸이 C3 오게 되면 이제 비숍은 죽은 목숨이죠. 자 비숍이 달아나려고 하는데 자 뒤로 가서 이제 폰 잡으러 갑니다. 자 흑도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만 자 여기서 폰 하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넣고 이제 비숍이 포크에 걸리면서 결국 이제 흑이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는데 어 네포미애치의 공격력이 굉장히 잘 드러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시길이가 또 아니시길이가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시길이가 이제 또 트위터에 자기가 본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였다. 칼슨한테 어 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또 트위터를 날리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 이제 칼슨과 네포미애치의 그 월드 챔피언십이 지금 정말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상대 전적에서 네포미애치가 칼슨한테 앞서고 있는 그래도 부가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최근 그 경기력만 봤을 때 어 네포미애치가 이렇게 잘했었나 싶을 만큼 좀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1월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만나요.